3대 천안, L사, A사, 그리고 H사 요 3가지 3대 천안 제가급여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보험료와 보장 꼼꼼히 비교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테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휘르릅 뿅 자 오늘 보호망 제일 잘나가는 제가급여 3대 천안 4대, 5대, 6대, 7대 아닙니다 3대 천안이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이나예요 많은 분들은 아실거예요 주계약이 중증 치매시에 생활자금 최저로 5만원 물론 10만원, 20만원, 100만원까지 가입 구성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포커스가 제가급여잖아요 주계약, 중증 생활자금을 최소로 낮춰서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두번째는 ABL이에요 20년당 90세 무해지, 일반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중증 치매 진단식 500만원이에요 중증 치매, 이거는 생활자금이 아니구요 일시금으로 나온 진단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생활자금 5만원이나 500만원 솔직히 중증 치매는 CDR 점수 3점이기 때문에 보장받기 때려 죽을 만큼 어렵다 자 나머지는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20년나 95세만기, 90세만기, 유병자, 표준형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95세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주계약은 재해장애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장애지급률 내가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장애지급률 15% 나왔다 100만원에다가 15%이니까 15만원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내가 다른 퇴행성 관절력으로 인공관절 수술했다 25% 나오면 25만원 나온다는 거죠 요런식으로 각 사고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 그러면은 재가급여 여기서부터 일단은 재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인데요 일단은 라이나 같은 경우는 매달 50만원씩 90세까지 지급이 가능하구요 이용 1회당 지급이 가능하구요 월 1회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받은 시점으로부터 무조건 90세까지 지급이 됩니다 70세 때 받으면 90세까지 20년간 보장이 가능하고 80세면 10년간 85세면 5년간 89세면 1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다음에 ABL ABL 같은 경우는 옛날 알리안츠가 ABL로 바뀌었기 때문에 ABL 하면 생소할 수가 있어요 암보험이나 가성비 저렴한 건 정말 ABL 저렴하죠 근데 브랜드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구요 좀 이렇게 걱정될까봐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돼요 1등급부터 5등급 시에는 그리고 일단은 매달 50만원씩 10년간 되는 건 일단은 1, 2등급 그러니까 1, 2등급 받으면 위에 20만원 밑에 50만원 그래서 합의 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 2등급은 3, 4, 5등급은 일단은 2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90세 이전에 등급 받는 시점으로부터 10년간만 지급이 된다 90세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 85세 받으면 95세 때까지 딱딱 10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호랑나비 훈국생명이에요 매달 30만원이 10년간 지급이 돼요 매달 30만원 1등급부터 5등급일 때에는 95세 전에는 등급 받는 시점으로부터 역시 ABL처럼 10년간 지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90세 때 진단을 받으면 100세까지 10년간 확정 지급이 된다 95세 만기니까요 만약에 94세 때 받으면 104세 때까지 살아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일단은 라이나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를 따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라이나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가 제가급여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증 치매 경증 치매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경증은 하루에 2만원씩 중증은 하루에 6만원씩 365일 보장을 받고 180일 면책 또 1년간 보장을 받고 또 180일 면책 퐁당 퐁당 보장받고 못받고 보장받고 못받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가능하다 자 나머지 일단은 AB에도 시설급여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자 흥국생명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세트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라이나와 ABL처럼 시설급여와 제가급여를 뺄 수가 있냐 없다 라이나 ABL은 제가급여만 단독으로 가입이 되고 나머지 모든 보험사들은 제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세트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다 그래서 시설급여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매달 30만원씩 역시 제가급여와 더불어서 10년간만 확정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납입면제는 라이나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CDR 점수 3점 시에 납입면제가 되고요 자 ABL 그리고 흥국생명은 일단은 50% 이상 장애 상태나 5등급만 받아도 장교양 등급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된다 ABL은요 자 흥국생명은 장교양 등급 5등급만 받아도 역시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로는 만기 이전에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된다 라이나는요 그리고 일단은 뭐 나중에 10년이든 20년 해지시에는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더라 보험료는 4만 6천 6백 15원 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ABL ABL는 등급 받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역시 라이나처럼 책임준비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근데 등급 받은 후에는 사망시 책임준비금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라이나는 등급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지만 ABL은 등급을 안 받으면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되고 등급 받으면 중간에 어느 정도 타먹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더라 요게 좀 큰 차이점이 있네요 근데 보험료는 라이나 보다 1만 5천원 정도 저렴한 3만 1360원으로 가입이 된다 자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납이 완료 후에 일부 해지완금이 지급이 된다 하지만 사망시에 책임준비금 이런 거 없습니다 보험료는 3만 9천 880원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렴한 건 ABL 훈구생명 라이나 순위인데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거고 그리고 60세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보장이 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아도 납입면제가 안 되는 게 큰 단점이고요 ABL은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3, 4, 5등급은 50만원이 아니고 20만원밖에 지급을 못해 준다는 거 그리고 확정 10년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80세 이상 진단받지 않으려면 그 전에 진단받는 자 받고자 한다면 라이나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납입면제 이것도 좋지만 단점은 등급받기 전에는 책임준비금 나와서 좋지만 등급받고 이후에는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게 좀 더 단점이 있더라 자 훈구생명 훈구생명은 이 두 개보다는 시설급여까지 세트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요한병원에 일단은 입소지에도 보장이 되는 게 큰 장점이 있더라 네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한 게 장점이 있고요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되는 게 큰 장점이 있더라 자 그럼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50만원이 아니고 30만원만 지급해 준다 그리고 10년간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일찍 진단받으신 분들은 딱 10년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90세까지 라이다처럼 보장이 안 된다 하지만 장점은 시설급여도 보장을 해주고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해준다 하지만 단점은 납입 완료 후에 해지 환급만 지급이 되지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더라 요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3만 9천원대니까 ABA가 라이나 중간에 보험료로서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